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니죠 아니죠 3분 카레 아니죠 3분 카레 아니구요 이것은 카레와 데리야끼 콜라보레이션 한 아 카레 데리야끼에요 카레 데리야끼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아니죠 나중에 햄버거 스테이크도 한번 해보려구요 세일할 때 아 어딘가에서 섹시 댄스 아 아 그거 시청하러 가셨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1님 방송 재밌는데 왜 사람들이 안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요 어 준진이 어디 가시고 멍충이 님 어서 어여 반갑습니다 방송인 디스크 추천 부탁드리고 들어오셨던 분인가 자 닉네임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어 배신자들 다 블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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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은 데리야끼 카레, 그니까 카레 데리야끼입니다. 예, 그냥 카레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 예. 어우, 맛있다. 어우, 너무 맛있네요. 하하하하. 자아. 아, 컴으로 아, 그쵸, 그쵸. 상태형님 그러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아니요, 어... 아니, 저녁, 그러니까 저녁을 먹긴 먹었는데 조금 먹었습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요즘에 새끼 먹는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녁이긴 저녁인데 야식 겸 저녁이고 그전에는 점심 겸 저녁을 먹고 그전에는 뭐 그런 식으로 되죠. 아, 편하게 쉬시면서 고마워요. 대리야끼가 너무 맛있네요. 새우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분인가? 그분은 그냥 새우깡이었는데 이분은 농심이 옆에 있네요. 아, 못 타서 찌셨다고. 예. 저는 원래 쪄 있는데. 하하하하. 저도 방학이랑 점심이랑 저녁에 안 먹어요. 아, 그렇군요. 예. 대리야끼 사셨나요? 대리야끼, 어우, 그때 사가지고 첫날에 대리야끼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대리야끼 컵날을 먹고 이번에는 대리야끼 카레를 먹는 거죠. 아, 좀 비볐어요. 예. 언뜻 보게 안 비빈 것 같지만 좀 비볐고요. 예. 물도 한번 먹을게요. 어, 고마워요. 하하하. 아, 이거요. 이거 좀 싸게 샀죠? 예. 아, 근데 실제로는 밥 먹을 때 물을 같이 먹는 게 안 좋대요. 예. 그 시절로 다시 들어가고 싶네요. 아, 예. 아, 카레는 천원보다 더 싸고 어, 대리야끼는 한 천원 정도에. 학교도 힘들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는 나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안 좋은 선생님하고 안 좋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왕따까지는 아니었는데 왕따는 아닌데 아무튼간에 조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나도 돌아가고 싶은 생각, 나는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크게 없습니다. 하하하. 목소리 톰보소 이러시네요. 어허허허. 어허허. 그쵸. 사회생활보다는 학교가 낫긴 낫죠. 예. 학교. 근데 나는. 씨. 아, 싸우는 걸 싫어해서. 예. 은따. 어, 그치. 그, 그런 맥락이야. 은따. 어. 그런 맥락이야. 자, 스코이디슨이 어서 오시고요. 사회는 전쟁터다. 아, 그쵸. 준수리님 몇 살이지? 하하하. 어. 스코이디슨이 어서 오시고요. 예. 자, 아까 멘트 드렸지만 그래도 혹시 못 들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스콘. 스콘. 상태형님이 고딩 때에는 학교 도서관, 학교 도서관만 다니셨어요. 집은 안 들어 보셨나 봐요. 하하하. 어. 학생은 전쟁 준비하는 곳이죠. 어. 방송 안 켤 때도 선글라스 끼세요. 아니. 사생활. 그러니까 생활에서는 선글라스를 안 쓰고 생활합니다. 아. 채팅 칠 수 있다 이르시네. 어. 왜요. 채팅 못 쳤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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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복귀님 감사드리고요 예 상점용 혹시 제가 안계실 때 딥당을 까더라도 어 그건 개그라고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 뭐 소식을 받았습니다 어 나가신거네 음 제 꿈이 백수 거든요 예 축하드려요 똥땡이랑 비교를 하지 아 예 그래서 꼭 서울대 가야 함 이래시고 오늘 먹방 뭐예요 아 카레 데리야끼입니다 카레와 데리야끼의 콜라보레이션 근데 우리 방송도 너무 너무 믿고 너무 잘 해주면은 슬슬 어 후비드라고 그 사람을 어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너무 잘 안 믿어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어 왜 안 씹어요 씹고 있습니다 예 자 데리야끼 톡 콜라보레이션 그쵸 예 그리고 어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칭찬을 해줄 때 너무 칭찬하면 조금 쉽더라고 애청자들도 자 크하다 님 어서 오시구요 반갑습니다 추천부탁드려요 예 유튜브도 구독 신청하시면 더욱더 감사드리구요 자 맘먹을 땐 그런 얘기 하지 말자 시발 스카스카 아유 나갔나 아 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브라인드 처리해서 나가셔서 강태가 됐네 아 나는 나는 강태안했다고 본인이 이분 이분을 못 버텨서 나간거에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그거야 우리가 이분만 생각을 해도 저런 욕설은 안 뱉어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쓰니까 저렇게 되는 거야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생각하는 거를 이분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못 버티는 거야 오랫동안 생각하는 거를 뭘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시간에 참 한심한 거예요 그 정도는 버텨야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뭐가 있네 자 한번 먹어보고요 예 또 화면은 생각을 안 하면 스마트폰 화면 님 너무 많이 버시죠? 아예 못 버는데요 아프리카 방송에 문제가 좀 있어요 아 예 피 같은 데이터로 어우 조심하세요 데이터는 돈 많이 나가잖아요 그쵸? 예 아 순돈 때문에 진짜예요? 아 진짜? 철구가 그래서 다시 풀린 거예요? 아 그런가? 아 터가 아버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아우 상장님 고맙습니다 그런 지식도 뺏길까봐 아 종합편성 채널이고요 예 만두 먹방 중에 어우 맛있겠다 나중에 오빠도 좀 사죠 어? 하하하하 어? 자 라미님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추천부탁드리고요 베어링 님이 나가셨네 아 자리 지키세요 나가시지 마시고 자리 지켜 어 베리야끼 카레요 예 아 가열하면 나중에 아우 그것도 한번 먹어봐야겠네 냉동만두 예 아 만두집에서 예 자 공감님 어서 오시고요 턱형이야? 나 턱형으로 보이니? 하하하하 어? 아 예 맛있게 드시고요 고맙구요 예 자 0828 뭐야 아 0928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추천부탁드리고요 복슬레이 뭐야 복슬복슬 아저씨요 예 고마워요 자 맛있겠다 자 맛있겠다 스벨탱 욕 같은데 뭐 아무튼간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놔둘게요 인디스 구추 어 뭔 얘기야 이게 예 응 자 업업 이리시네요 예 아 쏘니짱님 어서오시고요 좋았습니다 행님 이리시네요 예 반가워요 예 응 자 아 오늘도 맛나게 먹었다 예 아 이거요 지금 다 먹었지만 데리야끼와 어 데리야끼와 예 카레와 섞었구요 예 자 명성 닮은 자아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예 자아 어디있지?